사슴아 따라와볼래? 맛있는 거 줄게 사슴아 일로 와봐 맛있는 거 줄게 오사카의 사슴아 자, 나이 공원에 가고 있어요 오사카에서 지하철 타고 사슴아 나리 공원에 가고 있습니다 오사카 안에서만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레오한테 사슴을 가먹고 드러낼 것 같아서 오사카의 사슴아 오사카의 사슴아 지하철철 오랜만에 탔는데 저런 식으로 육보청 다 뚫을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허락이 안 뚫으세요 허락이 안 뚫으세요 그럼 나는 이거니까 난 타도 돼야지 분유는 어떻게 가지고 다녀야 하시는데 분유는 분유 포트랑 분유를 챙겨서 왔어요 옛날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추성훈 형님이 사랑장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저도 좀 기대됩니다 재밌을 거 같아서 민혁이 정신이 기분이 안 좋아?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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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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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쩐다 안 얼굴이 쩐다 지금 아버지나 봐 김혁 반중채 쩐다 일본 지하철 어렵다던데 잘 타고 가네 가현이가 미국 불러고 보고 주려고 설명 잘해 주던데 얘 진짜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안 무섭다는 생각이 아 힘들어 화이팅 도착 큰일난 게 여러분들 도착을 거의 다 했는데 김혁가 지금 잠두기 직전입니다 큰일났습니다 큰일났데 변수데 이거 잠은 죽어서 자란 게다 저기 사슴 조심하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김혁이가 이기잖아 사슴 난 깃댕이 바로 때려 부지 진짜 야 저깄다 해 사슴 대박 뭔데 이게 냄새 뭐해 저 어두 똥 싼 데에만 누워있네 이리 와 빼놔 래호 래호 이거 봐 래호 사슴 있네 왜? 뭐야 래호야 래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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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사봐 그 이사대도 있었네 돌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야는 물 좀 가야겠는데 야는 개겁한 누구인데 싫라봐 자라질꺼만 하고 싫어하니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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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슴 사료 그럼 용호사 지금 통풍 시트 해놔 가지고 래호 래호 좀 덜덜덜덜덜 래호 깨면 줄까? 아니면 우리 한 개 줘볼까? 내가 한 개 줘봐 난 무서워서 질문 주겠어 니가 줘봐 그 다음에 어? 오야들은 생계가 좀 있네 겨우가 아무도 안 오고 내한테 아무도 안 오고 내한테 호랑이라서 봐라 응 래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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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쩌비 주변 래호 빵꾸도 안 twentactiv 71 Grü 근데 귀노끼네 물 58 민우야 이거 뭐야 자으랄 store 사슴 몰까 아 board 가족들기 어디 하After le pt 에 뚫 위에 올려봐 방에 와.. 나 대단한 것 같은데 두번째로 공략을 variance 모세한 계란 너 어서 더 능력이 줬어? 잘했다 잘했어 그대로 조용하신 계란 공략 UDE 잠깐만 알겠다 날씨가 맛있어서 너도 배고프네 배고프네. 배고프네. 밥 먹으러 갔다. 밥 먹으러 갔다. 근데 쟤 좋네요. 재밌다 아니냐 봐요. 레오 일어나니까 재밌다.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쟤가 없었단 말이야? 그런 건 아니오. 자 뒤에 사슴 배경으로 쫙 해가지고 밥 한 번 먹어봐. 이야 지금 죽인다 레오 야. 뒤에 막 사슴 있고. 완전히 지금 타자이다. 사슴 나 위내에서 데리고 와볼게 가야. 사슴아 따라와볼래? 맛있는 거 줄게. 사슴아 일로 와봐. 맛있는 거 줄게. 잘하지 않았어. 일본어로 사슴이 뭐야? 초파. 밑에 밑에 밑에. 밑에. 밑에 밑에. 밑에 밑에. 밑에 밑에. 야 씨. 그냥 사슴 하나 밖에 있어 사슴한테. 왜 그러니. 과장 다 줬어? 아니. 과장 안 줬네. 나 안 줄 건데 나는. 좋아 좋아. 좋은다 좋은다. 우드리. 에이 초파. 컴온. 밑에 밑에. 팔로우미. 에이. 오 좋았어. 에이. 맛있는 거 줄게 따라가자. 아저씨 따라가자. 옳지 옳지 옳지. 맛있는 거 줄게. 아저씨 따라가자. 이따 맛을 안 봐. 네. 유괴병 체격을 잘 받았네. 사슴이. 부름하자? 오케이. 냄새를 이고 간다. 맛이 다르지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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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! 오 대박! 이거 봐봐 퀴즈 파란 줄은 빨라 퀴즈 있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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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봤어? 오! 아니 사슴물 보라고! 소리 지르지 말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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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물 보라고! 돌고래가 있네 이거! 얘한테 주자! 나오면 주우지! 꿀 빨면 안 주워지 말고! 귀엽네 얘 길게 생겼네 올라와봐 나와! 인사하네 인사하네 오! 오! 인사하네 인사한다 그냥 나도 가고 죽겠다 나도 나도 가고 나 가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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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행언니 왜 다 하잖아 너 주면서 쓰게 오! 오! 저기 여기 있어! 봤어? 입에 털 묻은 거야? 어! 아니 제가 물었어 얘를 입에 털 묻었네 어! 일찍 안 돼? 쟤 주지 마 쟤 주지 마 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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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 왔다 나 왔다 좋아해 레오 좋아해 레오 와! 옳치! 잘한다! 어우치 잘한다! 와 레오 밥 업는데?! 누구야 레오야? 운다 운다 오! 기다려! 오! 오! 혼란다! 혼란다! 혼란다 혼란다! 아니 혼란다 혼란다! 까랑은 shrug 연상 왜 좋아해? 왜 좋아해? 왜 좋아해? 뽀뽀한테 뽀뽀한테 내 사슴이 네 왔구나 옳지 좋아한다 좋아한다 재밌어? 재밌어 레오야? 재밌어? 아 그건 아니죠? 왜 웃어? 김혜가 왜 좋아하냐? 웃기네 겁이 없다 웃기 내가 놀고싶다? 난 없어 난 줄게 땀 밖에 없어 땀 짜줄까? 뭐 마르니? 내가 걸어가자 다음에 또 줌쌌나 지금 이거 사슴도 오두머리가 있을 것 같은데 맞지? 뿔 머신에 나가 대장인가? 왜 대장 나오나? 비어 이거 뭔데? 왜? 아줌마 비맛은 아니야 이거 뭐야? 아줌마 좋아 어디 또 누가 해줄 줄 알아? 뭘 해줘 너 죽나봐라 진짜 안 죽어 무서워 무서워 근데 왜 사슴 보고 왜 웃지? 이게 신기하네 모비 중에서 사슴 모비 제일 좋아했잖아 원래 너 재밌었지 다 거기 다 됐지? 어 상상 이상으로 재밌어 내년에 또 오자 레오가 이제 사슴을 구별할 수 있을 때 형님 비행기 값은 얼마였어요? 머리였다 나 헤엄쳐서 왔다 엉덩이까지 다 쬐었는데 3,2,1 JUMP 2,2,1 2,3 2,3 2,3 2,3 2,4 2,3 2,3 3,4 2,3 6,5